안원서 추신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습니다. YTN 스타 확인 결과 오는 29일 제주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최동석의 지인 A씨에 대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11월로 연기됐습니다.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기일 연기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은 지난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8월 27일 진행됐습니다. 최동석 또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지인 B씨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걸며 맞불을 집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외도를 추장하면서도 양측 모두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지윤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구도 약속이고 일인데 공지가 늦어져서 죄송하다 남은 일정 동안 필요한 정보는 성실히 나누며 진행하겠다라며 공구 일정과 관련한 공지를 올려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최동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비행기를 타고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 rim 5 5 5 5 5 5 5 5 6 6 8 9